언니! 너 캠이 되고 싶어? 자 이제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보세요. 성공한 스트리머가 학부 스트리머가... 그렇지만... 야! 빨리 해! 아 머리끈 하나밖에 안 줘놓고 뭘 하라는 거예요? 여기 있어! 아 있네 또... 아 더러워! 안녕! 유튜브 구독해? 응 게스트분이 엄청나게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아 근데 너네 막 게스트 불렀다고 나랑 막 얼굴 비교하면서 그러면 나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그러지는 말고 그게 좀 많이 예쁘셔! 아이돌 제의도 받으셨던 분이네 그냥 얼굴 하나로 일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! 우리 미녀 게스트! 들어오세요 우리 친구! 들어와요! 저번에 얘기하셨던 그분입니까? 아 저예요! 자 이리 오세요! 우와! 믿어 나는이에요! 믿어 나는! 아니였어? 어 아니였어! 유튜브 유입입니다! 생각보다 어깨가 넓으시네요? 왜 믿어 언니한테 그런 말을 해! 나는 아니니까 어쨌든! 어 아니지 아니지! 맞아! 아니지 아니지! 근데 내 얼굴은 왜 초점이 안 잡혀? 나도 얼굴이야! 나도 얼굴이야! 내가 더 앞에 있잖아! 됐다 됐다! 아 됐다! 응 됐다 됐다! 근데 구미 목주름 어때요? 귀여워! 안돼 뭐가 귀여워! 아우 미쳤나 봐! 도미나 내부해! 구미 목주름 게스트 몇 개인지 맞춰보실래요? 아우 그런 걸 왜 맞춥니까? 맞아! 그런 거를 왜 해! 아! 그런 걸 왜 맞춥니까? 저도 목주름 짤어요! 우리 방은 여비우캠이라 불렀습니다! 없잖아! 아니 우리 핸드폰 하다보면은 없잖아!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 소고기 머리 우와! 목처럼! 아니 내가 언니를 알게 된 게 내가 한참 방송 중이었다? 그때 12월 달이었나? 언니가 막 나보고 팬이라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그랬다! 내가? 응! 내가! 내가! 맞잖아! 우리 근데 우리 구미가 먼저 생일선물도 주고 잘못도 막 챙겨주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 한 번 만나자! 이런 느낌이었어요? 아니야! 언니가 나 좋다고 그래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만나줄게! 이렇게 보자마자 아니 왜 이렇게 예뻐? 이러면서 막 아 뭐 서로 다른 기억일 수도 있자 뭐 서로 좋은 기억만 미워야 되는 게 뭐 그게 맞지 않겠으니까 두 분 옷 입은 게 유치원 상담하러 온 엄마랑 딸 같아요! 우리 딸내미가 안마! 착한 애예요! X파롱들이 자꾸 좀 괴롭혀요! X파롱들이 X파롱들이 X파롱이 X파롱이에요! 처음 해주세요! 누나 구미한테서 이상한 거 배우지 마세요! 근데 확실히 코로나라는 게 있거든 나랑 약간 합방을 하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약간 이상한 얼굴을 자꾸 하고 다녀 막 이런 거 맞아! 응? 응? 근데 어쨌든 뭐 나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나? 나 이쁘잖아! 아! 깜짝아! 아니요! 깜짝아! 그거랑 내 본명 알아? 보민이 성은? 선보민 나이는? 9년생 오! 뭐야? 알죠! 내 MBTI는? 얘의 MBTI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? 진짜로 내 별명은? 미셀린 아니야! 아니야! 망둥어! 막 이런데 뭔가 있는데 아니야! 망둥어! 너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쁘지 괜히 물어봤더라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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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둥어! 망둥어! 그만 말해! 그리고 나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언니가 약간 여캠을 잘 모르더라고 개소리하네! 여캠이 뭔지 아 그래? 아니 방송을 봤는데 여캠이 뭔지 몰라 내가 제일 모르게 이런 건 잃지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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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일단 의상부터 바꿔야돼 언니한테 왜? 사전에 없던 얘기잖아요 사전에 꼭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니까요 없던 얘기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잠시만요 저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? 한 시간 걸려서? 내 말 들어 일단은 일단은 일리와 뭐라고요? 그냥 봐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어떻든 잘 어울릴 듯? 씨 둘 저 새끼들 맨날 나한테 뭘 입든 안 어울린다고 그러고 나한테 보면 에잭 야 야 뭐야 이게 이게 여캠이야 이게 이게 뭐 어디 입어서 여캠이에요 이게 여캠이라는 거야 야 살면서 이런 거 처음 해봐 야 이거 진짜 미쳤나봐 귀엽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여캠이라는 거야 왔어 아 오 만원 여캠 리액션 좀 해주세요 여캠 리액션 어? 하아 이렇게 해야 돼 하아 미얀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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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양 갈래 해볼래? 양 갈래는 저한테 설명을 해보자 해보자 이제 네? 언니! 너캠이 되고 싶어? 방송으로 성공하고 싶어? 나처럼 귀여워져야 돼. 자 이제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보세요. 성공한 스트리머가 학부 스트리머... 야! 빨리 해! 아 머리끈 하나밖에 안 줘놓고 뭘 하라는 거예요? 여기 있어! 아 있네 또... 아 더러워! 오! 화장실 갈래요! 언니 지금 나 맨날 이러고 방송하는데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? 어우 소름 끼치고 소름이 있어요. 내 스타일 귀엽잖아. 어우 저 화장실에다 볼래요. 뭐야! 내 스타일이 뭐가 어때서... 아니 웃기기... 언니... 너무 예뻐. 언니 이제 방송 앞으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내가. 안 할걸요? 저 섹시어 게임이거든요. 섹시? 언니 방송 보러 갔는데 근데 안 섹시하던데? 어? 야 보여줘? 그냥 감... 야 보여줘? 안 돼 안 돼 안 돼. 신경하고... 호구미 언니 미도 언니가 여캠 되려면 모른 거 같은데 혹시 여캠으로 뭐 더 하실 거 없나요?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긴 해. 뭔데요? 언니 이게 여캠 하려면은 나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. 고음이 되는 거 미은... 얘들 반을... 고음이야? 뭔 소리야? 저 양 관리 언제까지 하나요? 어?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 거 같아요. 근데 뭘까? 얼굴이 막 아쉽다고. 어. 아쉽긴 해. 나처럼 생겨야지. 왜? 에? 이러면 되네. 아 여기서 이제 꼬미 인성 논란 한 번 해도 되나요? 어? 뭔데요? 하나 해도 되나요? 네. 저거 뭐 빨리 들어와 밥탱아 막 이러고. 야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? 맞절 밥탱. 나한테 말 놓는 사람 유일한 동생 중에 한 명. 근데 동생이 아니어도 뭔가 언니한테 말 놓기 좀 어려워할 거 같은데. 근데 내가 그냥 말 편하게 해. 말 편하게 해요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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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야. 아니 저번에 재환 오빠 촬영하러 왔었거든. 근데 재환 오빠도 이제 촬영 끝나고. 아 근데 구미야 너 나한테 반말해도 돼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응 그래 재환아. 너무 갑자기 편한데? 막 이러는 거야. 구미야. 구미야. 아 근데 망둥이라는 별명 누가 지워주는 거야? 이 새끼들이. 근데 너무 잘 지웠는데? 너무 귀여워. 뭐가 귀여워? 거운이 생긴 거 못 봤어? 어떻게 생겼어? 얘 뭔가 귀여운 느낌이 있거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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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로티마루? 뭔가 좀 닮긴 닮은 거 같기도 하고. 나루토에서 닮은 캐릭터 없어요? 뭐 없나? 초지 닮음. 초지? 넌 주지 닮음. 오늘 이후로 고구미랑 연락을 피하게 될 것 같으면 눈을 땀박혀 주세요. . 아 좀 감조해요. 잘 먹는다. 복스럽게 먹네. 그치? 나 한입만 줄래? 아! 미니꺼야 내가 미니꺼야 저렇게 이어? 아니야 한입만 줄래 엄마 진짜 먹을 거 뺏기는 짠다 같다 진짜 한입만 줄 수 있어? 이거 약간 그런 거 같다 근데 진짜 나 방금 진다라고 생각했지? 입에 있는 거 이거 좀 세고 얘기하면 돼 뭐가 있는데 잔뜩 붙어있어 저희 시술 5총 갈아입어도 되나요? 어 네네네 5총 갈아입겠습니다 근데 미도 언니 진짜 예쁘긴 하다 이제 미도님 옷 갈아입으면 꿈이 이제 비교 많이 당하겠네 전 머리 앞머리 까라 그래야겠다 갑질하자 야! 내 앞에서 예쁘게 하줘봐 앞머리 가면 더 예쁜던데 나? 나야? 나지? 아니 미도님 네? 뭐라구요? 못 들어서 번호 따인 거 중에 설레는 얘기해줘 없는데? 진짜? 그래서 고백 받은 적은 두 번? 두 번 다니다 한 번 밖에 나는 고백 많이 받아봤는데 응 진짜 인기 많았고 고백도 많이 받아봤고 번호도 많이 따여봤어 그럼 쌀 좀 얘기해주면 안 돼? 뭐고미는 성공율이 높아 보여졌죠 그니까 아 다른 얘기 할까? 그럼 그래 헌팅 이런 거 많이 다녀봤어? 헌팅? 합석해요 이런 거 아 그럼 개나수나 다해 개나수나 다해 어 씨 그거는 다하지 않나? 구미는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하세요 아 개나수나 개나수도 안 되는 방장 클럽에서 죽는 거 보시면 진짜 담다워 넌 클럽에서 죽었어? 나 섹시한 완전 비치 동물작가 아 살려주세요 왜 살려달라고 그래? 119 아니 왜 아니 왜 나랑 아빠한테 살려달라고 그래? 뭐하는 거야? 진짜 우리 미도네임 대기업에 울질 당하는 거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진짜 유유인된 시오비우 멍멍 뭘 질이야 감질도 안 했어 우이잉! 자기 고달 뿐이도 죽어야 한다고 야! 빨리 해! 야! 야 벌써 예쁘게 하셔봐! 우리 아이돌 코즈 맛으로 많이 닮은 뿡뿡 인군 사와 부치 아야카임 닮은 두사람 절박해요 여기서! 더 빠르면 말을 들어야지! 더 빠르면 말을 들어야지 울지 말고! 붐이 앞끝이야! 뿡뿡이 땅도 치우고요! 너무 많이 치워야지! 게스트가 왔으면 뿡뿡이 땅을 치워야지! 거기 공기도 안 좋을 건데 얼른 도망가세요 트름이 한가득 차가지고 지금 안개가 약간 눈에 낀 것 같은데요 저는 호떠리 하면 안 돼요? 아 맞는 소리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